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몽골로 라이브파이어 교육, 실총 교육을 받으러 5월 초 휴가를 내고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 받게 됐다고 하면은 실총 매치도 한번 참가를 하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준비를 안 하고 가려고 하니까 가서 또 어영부영 영상도 아마 교육 받는 동안에 영상 찍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잠깐 잠깐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찍을 거고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놓고 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 제가 다녀온 이후에 또 저처럼 한번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가기 전에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출발 전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몽골 도착해서 교육을 받고 또 실총 매치를 참가하고 이런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남겨놓으려고 한번 영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한국인 최초죠 이런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찍는 거는 아마 한국인 기준으로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해외 나가서 실총 매치를 하시는 분들은 본 건 같은데 뭐 그냥 매치만 하고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 남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가 저처럼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나왔습니다 또 서두가 길었네요 그래서 1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준비물 기본적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뭐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행기표, 숙박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군기식 코리아를 통해서 IDPA 멤버 코스 실제로 IDPA 멤버긴 하지만 IDPA 실총 교육을 몽골에 가서 몽골 사획장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5.11 챌린지라고 해서 5.11에서 후원하는 실총 매치가 열립니다 일단 쓰리건 챌린지 쓰리건이라고 하면 핸드건, 라이플, 샷건을 가지고 3가지 총을 가지고 가는 챌린지가 있고요 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루 정도는 IDPA 공식 매치죠 실총 매치예요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리건 챌린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라이플이나 샷건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피스톨 부분만 참가를 할 거고 IDPA도 IDPA 같은 경우는 피스톨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스테이지를 다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성적이 당연히 다 안 나오겠죠 저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또 영상에 앞서서 이거 아무나 참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몽골에 이렇게 몽골 IDPA 협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챌린지 매치 그리고 또 쓰리건 협회에서 진행하는 쓰리건 챌린지 이게 또 5.11에서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선뜻 안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회가 좋게 5.11 그러니까 미국 택티컬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 분이신데 그분의 도움으로 초청 자격을 받고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참가를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는 가정 하에 그분의 도움에 의해서 초청 자격으로 이번에 교육가는 저희 멤버들은 다 초청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니까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가방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에요 이 백은 5.11 택티컬에서 나오는 레인지 마스터 백이라는 백입니다 이 백은 제가 국비식코리아에서 구입을 했고 이 백은 제가 한번 갔다와서라든지 아니면 몽골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주로 실촌 레인지에 갈 때 여기에 핸드건이라든지 탄이라든지 내가 먹을 음료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느껴서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가방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취미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좀 큰 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국비식코리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을 받거든요 당연히 교육비를 냈겠지만 그러면서 이 5.11 제품들을 좀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 편에 할인될 때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5.11 레인지 마스터백을 사면 이런 가방과 피스톨 파우치 가방 두 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제가 몽골 가서 대야할 총기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탄을 넣을 겁니다 지금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이번 교육과정을 제가 커리큘럼을 미리 전달을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9mm 권총탄은 1000발 정도 지급을 받을 거고 5.56mm랑 7.62mm를 한 150발 150발에서 한 300발 정도 교육에 사용한다고 해요 고탄들을 이 안에 다 넣어서 이렇게 여기 넣고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면 몽골은 높은 고지대에다가 햇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모자는 필수겠죠 그래서 모자, 이 모자도 5.11 모자입니다 근데 이 모자는 안 쓸 것 같아요 준비를 했더니만 이번에 실종 배치를 가는 멤버들에 한해서 5.11 같은 경우는 매년 2021년, 22년,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그 해 한정 생산하는 판매용이 아니에요 이런 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모자를 다 지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자를 쓰고 교육을 할 건데 혹시나 싶어서 스페어 모자를 하나 더 준비를 해 갈 생각입니다 모자, 그리고 꼭 필수인 것은 바로 고글이 되겠죠 이 고글, 우리가 실종 사격을 할 때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도 방지를 하겠지만 그 탄피, 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특수부대들이 항상 방탄 고글을 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 그리고 좋은 거는 이 고글이 야외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글라스 형태의 고글이면 더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변색 고글이에요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햇빛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는 이렇게 투명하지만 야외로 나가면 까맣게 변하는 변색 고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글은 실총용 고글입니다 그래서 이 고글은 밀스펙 규정을 준수하는 고글이에요 가능하면은 실총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밀스펙 수준의 고글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본인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 그리고 플러스 하나 똑같은 고글이 하나 더 있어서 두 개를 준비를 해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덤프 파우치 덤프 파우치도 요 마찬가지로 요 허리춤에 요 덤프 파우치를 차고 요기에 뭐 간단한 수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교육에 사용되는 탄을 넣고 허리춤에 차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다녀왔던 선배들의 다 그 후기를 제가 전달을 받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덤프 파우치 꼭 근데 이 오일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게임에 사용하는 덤프 파우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바로 헤드기죠 이거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사람의 목소리는 그대로 숨이 되는데 총소리 그러니까 특정 총기의 총소리 데시벨 위로 올라가는 데시벨들은 얘가 기본적으로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강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헤드셋은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전자식 헤드셋 그리고 그 다음 요번에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대여받아서 지급받을 총기가 쉐도우2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쉐도우2용 홀스터 그리고 탄창 홀스터 파우치 탄 파우치입니다 탄 파우치를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은 블레이드테크 사 제품입니다 실총용 제품을 준비했어요 블레이드테크는 실총용이라고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레플리카 우리보다 조금 더 돈 주고 사는데 실총 교육을 받는데 레플리카보다는 좀 안전한 홀스터나 파우치를 들고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실총 매치도 참가를 해야 되는데 홀스터에 넣고 뛰다가 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준비를 했고 홀스터는 제 지인분 저보다 먼저 실총 교육을 받았던 선배님께 빌렸습니다 쉐도우2용을 제가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글롱용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 요거 챔버 세이프티 요거 실총용 챔버 세이프티인데 이것도 511에서 나오는 겁니다 511에서 나오는 챔버 세이프티 요거 필요합니다 실총 교육을 받을 때는 총을 다 사용하고 요걸 꼽아 놔야지 이 안에 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요거 외에 요 조그만한 목탄 가방처럼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비타민 비타민들 하루에 하나씩 비타민 챙겨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저씨들의 필수품 믹스커피 몽골에 가면은 당연히 뭐 편의점에 팔겠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서 이거 사놓고 한 번씩 먹는데 요거 한 서너 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파스 바르는 파스 왜냐면은 평소에 저 운동 잘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가서 총기 교육을 받는데 그것도 실총 교육에다가 탄을 천발 정도 쏜다 선배님들 얘기로 의하면은 분명히 이 어깨나 팔이나 이런데 전안근에 근육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파스 바르는 파스 하나 준비를 했고 그거 외에 뭐 선크림 이 선크림은 필수라고 해요 몽골은 햇살의 자외선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챙겼습니다 그리고 선크림과 합으로서 요 근육 테이프 요 배구 선수들이나 이런 농구 선수들이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데 테이핑 하잖아요 그런 테이프 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실총 교육을 받을 때 요 총기 장난감 총이지만 요렇게 글로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찾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도 상당히 에어소프트검보다 강할 뿐더러 이렇게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손가락과 이 손가락 이 손가락에 물집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 부분 때문에 물집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도 보면은 교육할 때 테이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버프 넥게이트라고 정식 명칭은 이게 넥게이터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여기 로고 있는 것처럼 511 택티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뭐냐 그 몽골 사격장 교육 받는 곳이 거의 평지 완전히 울란바트르 도심에서 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먼지도 많고 또 이걸 안 끼고 맨살이 그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한 이틀만 지나면 껍데기 다 벗겨질 정도로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넥게이트 요렇게 교육을 할 때 요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 올리고 모자를 쓰고 모자를 쓰고 고글을 쓰면은 완벽하게 얼굴이 보호가 되겠죠 요거까지 한번 써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육을 받는데 요렇게 해야지 얼굴,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겠죠 어차피 옷은 긴팔을 입을 거라서 아무튼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준비한 것들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준비를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갈 예정이고 제가 다녀와서 또 그 영상 교육받는 중간중간에 요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영상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찍어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사실 잠시만 이걸 좀 빨리 치워두고 앞쪽에 너무 어지러우니까 치워두고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혼자 뭐 교육 받고 와도 오고 갔다 와서 뭐 영상 대충 멋있는 부분들만 막 편집해서 올려도 되겠죠 올려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에 모든 부분들을 남기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한국에서 좀 그 실종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그 힘들잖아요 내가 뭐 특수부대 군인들 이 군부대 안에서 교육 받는 지 않는 이상은 개인이 체인이 안 걸린 총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국내에서 체인이 안 걸린 총을 개인이 사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허가가 안 된 지역에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저처럼 교육을 받으러 외국에 나가는데 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루트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 법 준비문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좀 알아봤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몽골 가려고 확장을 짓고 갈려봤는데 아예 없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 글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면은 다음번에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중순 5월 말까지는 아마 영상 업로드가 없겠지만 다녀와서 전체적으로 몽골에 라이프파이 교육 실존 교육과 매치 참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편의를 봐주신 군기식코리아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처음 교육을 받는 저희 멤버들을 매치에 참가할 수 있게 초청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오릴 택티컬 매니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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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